아, 넌 왜 맨날 여기야? 뭐 여기는 이 시간에 아무도 안 오거든요 그리고 지소씨한테 할 얘기도 있고 사실 다른 데 어디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집으로 오면 되지 않나? 아니, 뭐 맨날 집이에요 우리 뭐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맨날 지소씨 집, 우리 집 아니, 우리는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? 사귀는 사이 하면 되잖아 그냥 만나자니까, 사귀자니까 내가 너 좋아한다고 아, 진짜 이 사람, 사람 신경쓰이게 너... 나 이제 신경쓰여? 신경 쓰이죠 그래서... 너 나 싫어 아니, 뭐 싫다기보다... 그럼 좋아 뭐, 좋다기보다... 아니, 좋다는 거야, 싫다는 거야 싫지... 안 와요 나가자 아니, 나가자더니 집? 라면? 음... 맛있네 맛있다, 맛있어 아주 엉? 아, 내가 말하지 않았나? 그 나 같은 스타는 어딜 가나 카메라가 쫓아다닌다고 그럼 지소씨는 맨날 집 아니면 차에서 데이트했어요 아, 뭔 소리야 그게? 아니에요 아이, 나이가 몇 살인데 데이트 한 게 못 돼서? 그리고 진태리씨 말고도 그 전에 그... 모델이었나? 그 아나운서? 난 너밖에 없었거든 먹자 네 먹으라고 먹으라고